자 어쨌든 오늘 엘들링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무슨 정신으로 게임했냐 진짜 시청자 소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민증을 잡고 바로 그냥 눈 좀 이러면 접니다 여기 적었고 한번 해봐 같이 해봐 잠이 없어 이거 보고 게임합시다 이거 보고 게임합시다 어 근데 요즘에 드가좌가 안보인다 뭔일 있나 아이 새끼들 약간 무슨 그것도 아니고 맨날 막 관심주다가 왜 관심안주면 어 쟤가 왜 약간 이런것도 아니고 약간 새끼들 좀 이상해 미친놈들 맨날 나보고 열어놨어 왜 또 해명하고 있어 아니 해명이 아니라 사실 뭐 환불 번들로 공짜로 받은거라서 하는거 어? 맨날 잡캐잡캐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니네 인생이라고 그랬지 이래 인생도 잡캐라고 어 잡캐 인생 좋은거 아님? 그래 덕담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런거 덕담이에요 덕담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? 아니 이거 시발 근처에서 뛰기만 했는데 부셔주는거야 가자 와 나 진짜 여기 무슨 정신으로 왔냐 와 아 걱정하지마 내가 기억해 아 기억은 하는데 진짜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네 왜 왜 갑자기 왜 그래 이날 나 존나 피곤했잖아 어 그래갖고 완전 뭐 어떻게 여기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거의 졸면서 했냐 그때? 나 잘 모르겠어 그것도 잘 기억이 안나? 어 나 어떤 정신으로 이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녹화보면 봐봐 근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난 오히려 그래서 슬 끄자 했는데 니가 저까지만 가자 그래서 가지 않았나? 어 그랬나 제가 여기가 더 길었댔잖아 그치 가면은 좀 많이 길어진다 했던거 같은데 그게 아마 그 무슨 학교? 응 여기 앞에 아 학교랬나 아무튼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 길어진다고 음 오늘 목소리가 좀 작은가? 너가? 응 아니 나 달라진거 없는데 그래? 그래? 어 어 됐어 됐어 그래 쓰리 시스터즈 저거 못갖고 근데 여기에 또 오른쪽부터 핥아보자 음 내가 여길 오긴 왔었는데 역시나 기억이 다 나가리 되어있는 상태 오른쪽이 별로 안 클줄 알았는데 뻥 뚫려 있는데 그러게 여기 참 좋은게 뭔가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게 있어 어디? 이 파란색깔 똥가루 같은거 아아 진짜 이쁘네 어? 잠깐만 풍뎅이 응? 어? 왼쪽인가? 저있다 아 근데 얘는 그거잖아 아아 그래도 죽어야지? 어? 어? 뭐야 뭐요? 만화가 아니었어? 만화인줄 아아 파란색이였는데 무기 바꾸고 시작해야지 아 마법 주는 애들은 또 파란색이야? 아 구분왕이 주었나 힘드네 음 어? 아 아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? 아 오늘 괜찮아 그래? 무기가 애매하네 금색은 신앙이고 신기하다 가자 어 화톱불이 있네 화톱불이 있네 아니 이 아래로 왜 이렇게 긴데가 있는거야? 난 바로 절벽같은건줄 알고 야 근데 그니까 아 근데 저거 간적 있는거다 아니야? 뭐? 아니 저기 저번에 막 거인 그 모루있고 막 쏟은 곳 거기 아니야? 어 아닌가? 아 저기가 그러면 트리가드 두 명 있는 곳인가? 아 그건 모르겠어 그건 아닐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저번에 뭔가 말탄기사 동상 두개 보이는거 보니까 맞는거 같은데 아냐 근데 트리가드는 여기 말고 아예 그 다른지역에 혼나 계단 쫙 널브러져있는 거기 아니야? 다른데야? 그럼 여긴 돌아왔으니까 갈 필요 없는데 뭐? 그래? 여기 아니야? 어 어 왜냐면 우리 여기는 이미 확실해? 아 가보자 가보고 가보고 뭔 소리지? 얘네들 기어 올라온다 아 와 이새끼야 오우 불감 좋은데 굿 다 살아나나 이새끼 어어 지랄 지랄 누가 이새끼 게임소리가 좀 작나? 됐나요 님들? 백금의 사람 뼛가루? 나도 먹었어 조금 니 소리가 작은거 같아 여기가 온후 성관 성지청에서 요쪽 아아 예아 네 강화는 좀 딸려요 흠흠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단석 저 아래가 거긴가? 어? 야씨 저거 아닌가? 어? 왜? 일로와봐 어 응? 저 밑에와봐 저거 화살로 화살로 쌉가능? 하이 절대로 화살로 저걸? 아 근데 화살로 맞아봤자 안 죽을거 아냐 너랑 나랑 동시에 싸야되지 않겠냐? 아 기다려봐 나에게 좋은생각이 있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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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럼 활을 꺼내볼까 그럼 흐흫 이거 뭘 발사해야된다 그랬지? 그거 아마 아 그 발리스타 뭐 있지않음? 아 대형볼트 이건갑다 아아아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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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저새끼가 머무는 자리가 있단 말이지 아 아 근데 이게 조준한대로 안날아가서 이게 탄도악 그거 때문에 장전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너알아? 그거 아이템창에 놓으면 돼 얘는 한번 장전하는 모션을 취한다음 쏘더라고 어... 그래? 클릭하면서 장전하고 하면서 바로 쏘지 flats? 오우 깜짝이야 오 근데 닿긴 닿네 저기 오 야 책임져 너 때문에 한 발 날렸잖아 세 발 있었는데 네 씨바 안 돼! 내 바닥에나 쌌어 아 덱도 없네 안 돼? 네 아니 할 수 하후 개새끼 각은 잡았어 아씨 혹시 대형 볼트 있으십니까? 저요? 네 열도발 있는데요 말씀이 없으시네 네 대형 볼트요 아 대형 볼트 잠깐만 한번 볼게 대형 대형 아니요 뼈 마력 볼트 벼락 볼트밖에 없네요 아 대형 볼트가 없으셔요? 제작 탭에 뭐가 있냐는데요 만들 수 있나요? 아 아 제작이었어 방금 내가 본게 아 잠깐만 타임 네 폭발의 대형 볼트 아 좋습니다 라이트닝 대형 볼트가 있네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저 자신 있어요 일단 일단 여섯발 투자할게요 하하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투자 바로 더 받겠습니다 보시고 열정하세요 네 그렇게 합시다 여섯발 예 네 아 뭐 일단 가능성을 보는거지 예예예 자 보십쇼 갑니다 이 사업이 뭐지? 자 일단 자 오케 발사 테스트 완료 잘 나가고요 불량품 안주셨네 네네 확인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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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.나쁘지 않아 저게 범위로 퍼지는구나 여기여 선거 40에 궤도를 약간 무한 그걸로 줬네 시ITT 아이스 sleigh!!!! 어우 훌륭해요 야설이밤기 다음날 아 이거 그냥 가지세요 훌륭하네요 자 그럼는 저기로 한 번 가봅시다 오케이 아 근데 저기는 완전 딴 데니까 저기 스리잠에 먼저 가볼까? 왼쪽으로? 음.. 그지? 그냥 됐다 여기 만약 다른 지역인 것 같애 여기가 절벽이면 핥고 갈라 그랬는데 응 생각보다 맵이 역시 라단의 후예구만 저기 우리 갔었다는데 근데? 아 그래? 나 무기 바꾼 거 어때? 어? 뭐냐 그 무기? 또 그 미리 또 약간 그거 하고 왔어? 정비 하다 왔어? 응 그냥 룩도 바꾸고 왔잖아 잡캐라 그래서 똥방패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 비열 종결 걔는 무슨 무기인데? 이거 우리 그때 그 약간 ptsd 올 수도 있는데 잠깐만 저 앞에 빛나는 이게 봐 어 그 우리 도마뱀 있지? 아 누군지 알아 용암뱉는 도마뱀 아이 빛나는 줄 알았더니 손에 불 들고 있어 손에 불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쳐다보지마 길가에 있으면 안 되지 길가에 있다는 이유로 사망 아이고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딱 봐도 양아치 새끼들 만약 여기 사람 지나가면 깨물라고 여기 죽치고 있었던 거잖아 이건 참교육 당해야지 어 뭐야 저 사슴은 뭐야 얘 펠라덩이 사슴 펠라덩이 얘가 맞았네 아이 깔짝이들 또 객이네 이거 하늘 봐달라고요? 왜요? 와아 나무 짱크다 나무 짱큰거는 매번 보지 않았어? 그냥 또 리액션 한번 해주는거지 봐달라니까 야 프로네요 근데 생각보다 안 넓은 거 같은데 어 그 발언 존나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아니야 아니야 봐봐 여기 다 땅 떨어지는데? 아 아니야 아니야 2시간 돕니다 오늘 여기만 도나요? 에이 아니에요 와 근데 저 안개 같은 건 다 뭐냐 아냐 저번에 우리 저기 올라오면서 봤는데 여기 지역 장난 아니었어 그거를 기억해? 어 올라오면서 난 그때 왜 좀 약간 좀 빨리 끝났으면 싶었단 말이지 졸려갖고 그래갖고 올라오는 길에 풍경을 봤는데 아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작다 그러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것까지 아 저쪽이네 그러면 저기 맞다 응 근데 그 그만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아 근데 약간 그 마음이 공존한다니까 피곤해서 그만하고 싶은데 게임은 재밌는 뭐야 아 근데 너는 그거 공존시키면 안 돼 왜 왜 너 그 공존시켰다가 응 아 더이상은 질려서 못하겠다 쪽으로 내가 한두 번을 본 게 아니라 너가 판단해줘 그러면 오 너가 내가? 이 몸을 네가 판단한 게 아니고 내가? 아 오케이 우리 저번에 이 탑 들어가려다 못 갔잖아 이 탑 아니지 않아? 지나오지 않았어 그 탑은? 와 아 아 저거였나 전생에 왔었나?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정문 막혀있었어 아 나만 잠깐 들어왔다 나갔어 그랬대 야 어떻게 그 톱날 추천하냐? 갈갈이? 아 그거 어때? 추천 안해? 그거 좀 정신같아 음 그 몇 강 했는데? 나? 기다려봐 어디 보자 6강 했네 아 6강? 어? 뭐야 뭘 밟았? 아 아니 뭔가 그 애들이 막 갈갈이 당하면 어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밀리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어 그냥 아 아 아 경직이 없구나 응 누구세요? 어 얘가 란이야 아 아아 너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내가 불편한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흠 너는 내 왕의 왕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네 나는 왕의 왕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잘 살고 있어야 할 것 같네 내가 잘 살고 있어야 할 것 같네 아, 섬겨야 퀘스트가 생긴대 아, 가자 그, 됐으니까 그 메모리얼 그건 언제 주는 거야? 야, 안주냐 얘는? 어? 별 떨어진 거? 아, 다시 가라고 거길? 어, 야, 근데 노크론의 비보를 찾아고 그래 비보는 가야 되는 거 아냐? 보물이잖아 아, 네, 이지 마 월 칸셀러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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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어, 근데 지금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네? 아, 그래? 맵 이동 불가능이야 헐 저번에 아직 열 운명이 아니라고 했던 상자를 열 수 있게 된다고? 음... 진짜 미안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상자를 한두 개 본 게 아니라서 기억나는 거 왔기도 하고 기억나는 거 왔기도 하고 그런 상자 있었던 거 못나 큰 미라 아래 상자? 그게... 그, 그게 있어? 그런 게? 음... 어, 그러면은... 어? 그, 그, 성형외... 뭐야, 이... 이거 대장장이 그래서 너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끝이야? 끝인가 봐 얘네 이렇게 등치만 크지 원래 착한 애들인가 봐 거인들? 음... 그... 음? 나 어딘지 확실히 기억이 났어 아, 그래? 우리 그... 레날라 알지? 음... 그 물방울 생각 쓰는 애 얜 누구냐? 얘가 아까 그 말하는 것 같다 알아요 네 저는 셀러피스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셀러피스는 무엇인가요? 하지만 우리 그 셀러피스는 무엇인가요? 저는... 말이 싸가지가 없네 이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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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하라고? 네? 정면 계단에 누가 없냐고? 뭔 소리야 누가 있다는 거야 한 명 더 있다고? 뭐지? 못 봤는데? 응? 다시 올라가? 뭐요? 한 명은 이미 라단을 잡아서 없다는데? 이게 원래 라단 전에 왔어야 된다고 하는 건가? 아니 근데 이 라단이 없는데? 난 이후에 얘기를 하잖아 얘네가 그니까 그럼 내보내줘야지 아! 얘 얘기한다 자러 간대 그 말 들으러 온 거야 로라이네 자러 간다는 걸 통보 받았네 나 오늘 심심해서 온리엄 한 번 더 했어 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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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런 하는 거임? 가능할 것 같음 뭐야 왜? 아 아래에 있나 뭐 있나 보게 오? 밑에 층 아냐? 아 그런가? 어 이 새끼봐라 아 미친놈이 아잇 아 늑대 한 방에 못 죽이는 거 계열 받네 흫 하하하하 이거 늑대 팔 부들부들 떠는 거 너도 보여? 응? 아냐 안 보여 음 그것까지는 안 보이는구나 이게 부셔지네 자 여기 들렸고 그 다음이 저기였어?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? 오오 오우씨 오우 갈뻔했다 와아 야야야야야야야 여기를 안 갔었나 우리가? 음 여긴 안 갔었던 거 같네 가보자 내려가 저기 살짝 한번 밟으면 될지도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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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굿 여기 안개가 항상 껴 있나? 지하 있을 거 같은데 음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수준이 되게 높아서 여기들 다 그냥 찔빨일 듯? 여기가 리에리에 리에니에? 거기였지? 응 서쪽 맞아 원래 50에서 60대 하는 곳이래 우리 지금 100이 넘었는데 왜 뭐냐? 통통 비었냐? 어? 여기 약간 틈있다 아 오 오 뭐 있음? 없음 오케이 뭐야 뭐야 이 공간은 오 뭐냐 이거 우리 정문 못 보고 뭐한거냐 씨발 셀브스의 마술사탑 깔짝이들의 성지구만 여기 아 아 아까 걔구나 얘 네펠리라는 여자를 찾아서 약을 마시게 하라고? 이건 좀 너무 위험한지도 아니야? 뭐 좋은 약일 수도 있지 뭐 그래 셀브스의 정약을 어 여기 사다리있다 어 약 설명 없냐구요? 이딸 어 어 어 마술교수 셀브스에게 받은 작은 병 이런거 밖에 없는데 이 동네는 그닥 흥미가 떨어지는 동네구만 왜 오 흥미가 살짝 쏟았어 난 흥미가 일 떨어졌어 아무래도 여긴 뭐 마법사들 깔짝이들 노시니깐 뭐 야 저기 아이템 어디어디어디어디 어? 어? 나 이거 왜 기억이 나지? 어? 쓰레기야 이거 내가 알게 야 근데 씨여 생긴건 야 가오 오 어 살벌하긴 하네 오 어 괜찮은데 이거? 개멋있긴 하네 개멋있긴 하네 오 방어구로서의 가치는 진짜 똥찌꺼기긴 한데 쓰레기야 내가 저번에 얘 저번에 채소도 먹고 쓰레기라 그랬대 쓰레기가 맞으니까 딱 봐도 아 근데 룩은 진짜 멋있긴 하네 아까 내가 그 틈에서 사다리를 봤다고요? 엥? 못본거잖아 그거 아 그러네 그럼 못본거네 사다리가 있었어? 아니 이게 아까 너만 그 아까 들어갔던 거기에?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으니까 나도 같이 봤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그러더라고 하세님이 왜 안 본척하냐고 안 본척은 거 내가 봤으니까 너도 봤다 근데 왜 안 본척하냐 이렇게 되던데?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 내 방에도 있어 왜 못 본척하냐 비슷한 부류인데 내 방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 내가 방송을 매일 하잖아 휴방없이 근데 지가 내 방송을 못 봤어 바빠서 그러면 딱 오더니 운님 어제 휘방하셨나요 이래 아니 지가 지가 운님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시는 뭔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해 병신아 모르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또 왜 뭘 모르는 척 그래 내가 뭐 왜 뭐 뭐 왜 또 왜 너 또 뭘 모른 척 했어 또 몰라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랄이야 괜히 이게 파다리야? 아 그런 애들이 있다고 아 진짜 존나 신기하다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지가 안 보면 내가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있다니까 다동건가? 그건 아니야 이거 이 밑에 우리 그 밑에 우리 갔었잖아 어떤 곳이지 그지? 어 아 약 먹여 보자고 잠깐만 그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나 그럼? 이들이 뭐였지? 뭐였지? 내 내 내 아 이건가 보다 어 아닌데 얘는 유능 호슬로인데 내 펠리 루? 아 얘가 어딨어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돼 안 돼 지도에 표시가 안 돼요? 그럼 시 위치라도 알려줘야 찾아보자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가 아까 설명을 뭐라고 했지 걔가 딱히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거 일단 별부수는 거기 가갖고 상자 한번 열어볼까? 별부수는 데를 왜 사? 우리 못 열었던 상자 이제 열 수 있는 거 아니야? 거기 내가 알려줄게 나 어딘지 기억이 났어 여기로 오면 여긴 뭐야? 너 성형수술하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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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? 여기 저번에 안 열리던 상자 아 여럿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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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오 뭐가 있긴 있네? 아 시발 잠겨있네 시발 여기 말고 어 어디? 별부수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? 거기에 뭐가 있어? 기다려봐 아 이거 지하로 갈려면 그거 바꿔야 되지? 그래 그래 기다려봐 하나 더인가? 거인 슬라임 있는 곳 아 씨바 거기 거기가 어디야 음 그 의자에 앉아있던 거인 말이야 나도 뭔지 알겠었는데 거기가 어디지 위치가? 배폭포 안쪽 우물 아래 여긴 아닌데 그때 별부서진 데가 위치 기억하냐? 나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선조령의 숲 여기는 근데 여기는 거긴데 불 붙였던 데 아니야? 시프라강 우물 아래 여기 여기 근... 여기가 이 근처가 별부서진 곳이었는데 표시된 게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네가 말하는데 그래? 그래? 시프라... 여기 맞는 거 같아 어? 여기 한번 가봐 근데 거기에 상자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때 그 슬라임이 갑자기 거인으로 변해서 네가 놀랐던 거 그거잖아 아 근데 난 여기에 상자가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보면 알겠지 뭐 그냥 눈내누가 어우 시발 역시 슬라임은 불인가 뭐하이새끼 나와이새끼 변신하기 전에 죽이면 어떡해 변신하기 전에 어 시발 왜 아 피가 없었네 아이 미친 내 피를 안 보고 있었어 튼튼하잖아 어 왜 앉은 거 아니지 아냐 안 앉았어 이 새끼 왜 이럴지 그럼 방금 왜 갑자기 슬라임 됐다가 다시 일어났어 아 아 아 이 안에 상자 있었나 아 아 아 그러네 요 열려 오 오 오 씨바 오 야 저기 상자 또 있는 거 어 어 어 단검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이 게임 무기 뒤지게 많다 진짜 근데 어딨냐고 손가락 주임에 아 무기가 아니야 무기 아니래 쾌템이야 음 아 쾌템이래 이거는 이걸 다시 그럼 걔한테 라니한테 갖다줘야 되는 건가 음 이게 아까 얻으라는 비보래 음 라니한테 가보자 오케이 미리 깨어놨어 다행이군 라니가 어디였지 라니가 어디였지 그 그게 내가 알아 하종로 성 여기 아니야 여기 나 알겠어 나도 오케이 네 저희가 저희가 잠깐 그 찾을 시간 좀 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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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친절해 저희가 해결하고 저희가 찾을 시간 좀 주세요 알겠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문문을 묻잖아요 그거 일단 대답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님들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는 내가 이제 우리한테 님들한테 문을 묻는데 님들 이거 뭐해요 이렇게 이럴띠께 할게 하하하하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떠들게 하고 그냥 안 보는 게 답이긴 한데 하하하하 서로 싸우지들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러 간다더니 일어나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 팔이 네 갠 거 보여? 하하하하 오 그러네 하하하하 카리아의 뒤집어진 동상? 하하하하 아 이거 이것도 뭔가 기억이 나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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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딱딱딱 뒤집어서 막 하하하하 뭔지 알 거 같아 나중에 뭐 뭔지 알아? 응 대충 알 거 같아 무기야? 아니 무기가 아니라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응 그 나중에 저랑 같이 가시죠 대충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약주로 가야 될 거 아냐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대충 그 봐버렸어 봤어? 어 나도 사실 봤어 원탁이라고 하하하하 원탁이야? 원탁에 가면 있을 거라고 하던데? 넌 뭘로 들었어? 하하하하 아 대축복이 원탁이냐? 어 그럼 맞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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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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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가 끝났다는 네 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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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시발 그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자 내가 시발 소랑 얘기하나 아 소도 알아들어 그 정도는 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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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 하고 이제 소도 뒷걸음질 칠 때 됐다고 흐흑 흫 딱히 안 줬네 이래도 시발 그 시발 그 네스카페가 어디 있다는 거야? 네스카페는 누구야? 흫 흫 흫 이 아랜 뭐지? 죄송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어? 쳤어? 야 근데 일로 와봐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로 와바라기엔 지도에 너가 비치가 안돼 나 원타기야 여기 내려가봤는데 안개가 있더라고 어? 이거 여기 봐 어? 속감 열쇠 들어가는 안개야? 어 아 이거 초반에도 있었나? 어 이거 또 속감 열쇠다 야 어헤이 야 너 상자도 있어 저기 아 왠지 왜 씹동템 줄 거 같지? 나 살짝 지금 느낌이 아이씨 아 그래 어쩐지 느낌이 이렇더라고 왠 초반에 열고 그냥 흑 초반템 줄 거 같은 느낌이라 아 아이씨 아 내꺼라고? 몰라 여기는 뭔 문이요? 안 열리는 문 아 기도 상인한테 갖다 주라고? 걔가 누군데 걔가 걔가 아까 걔가? 아 거북이요? 아 그래 나 되게 고민돼 지금 무기 보고 있구나 이 그레이 스타즈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아니면 그 전기 톱을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되게 고민돼 일단 톱은 너 실망할 거 같아 아 그래? 아 아니면 아예 다른 스타일의 무기를 써보는 건 어때? 얼마나 다른? 나 지금 꽤 많이 돌아왔는데 뭐 아예 손가락이요? 아 손가락 진짜 개씨동템일 거 같은데 진짜 아니면 채찍도 있고 아니면 저기 뭐야 우리 그 저번에 양잡해서 쓰는 그 질럿 같은 것도 있고 도 도? 도는 지금 얘가 근력이라 손가락 재밌을 거 같다고요? 알았어 손가락 해볼게 비주얼이 너무 그렇다 씨바 같이 다니기엔 좀 아 이거 새기는 단속 들어가는데 그래 그래 나 왜 이렇게 마우스가 톡톡톡톡 끊기지? 왜 이러지? 이거 왜 이러지 오늘? 이거 마우스 배터리야 또? 아니? 이거 왜 이러지 오늘? 근데 너 왜 대가리가 라단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나 그 라단 대가리 시야 너무 가려서 뺐어 그 빨간 망터에 나오는 할머니 룩이네 망터가 네 상의 때문에 접혀 들어갔어 그랬어? 아 원래 그 망터 여기 내 어깨 덮었잖아 무슨 소리지? 아 모자 응 다 왔어 아무것도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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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문 한번 끊어야겠네 손가락 때문에 존나 고민중이야 그래 보여 내가 이런 똥무기를 좋아한다고요? 내가요?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어떻게 너네가 알고있냐 너 약간 근데 약간 특이한 무기 좋아하잖아 아 갈갈이도 색단속 들어가지 않아? 그렇다니까 아 야 기다려봐 손가락 간다 아냐 아 손가락 가는거 좋은데?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얼마나 쓸모없길래? 아니 써보고 체험판 아 오케이 체험판 데모 어 데모 6강짜리니까 나름 그래도 그냥 한번 작가만 빌려서 경험 어 그치 경험만 좀 해볼게요 불리는 애는 아냐 중고반기 하 근데 너가 근력이니까 아마 딜이 더 나올수도 있고 잠깐만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기지? 왜 뭐가 마우스가 아니면 게임 마우스도 그렇고 게임도 뭔가 뚝뚝 끊기네 왜 그러지? 컴터가 아니면 성출하면 컴퓨터가 왜 이러지? 잠깐만 더위 먹은거 아냐? 덥고 습해갖고 아 진짜 더워서 그런가? 잠깐만 나 저번에 컴퓨터 더워가지고 그래 너 투컴이잖아 아니 CPU 그 쿨러 망가져갖고 백도 찍었었거든 아니 근데 내가 그날 존나 웃겼던게 막 대구 그렇게 덥냐고 막 계란후라이 해먹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CPU가 백도였던거야 진짜 거기에 공 구워도 되겠네 아 뭐 확인해봐야겠다 너 순행 아니냐? 아니 그 순행 그 그 짭순가 그거야 알지? 아 맞아요 그게 몇 년 지나면 고장이 잘난데 어 근데 난 안나던데 난 저 5년 가까이 썼는데도 안났던데 나도 그 정도 썼어 지금 아 그래요? 응 그게 돌아가는게 아마 고장난걸 수도 있겠다 어 그 쿨러가 그 물이 안돌더라고 따로 뭔가 없는거 같은데 왜 렉걸리죠 오늘? 아니면 너 그 니 컴퓨터가 뭔가를 하는거야 지금 작업관리자 켜가지고 사용량 한번 체크해봐 너 엘들링 23% 말고는 없는데 하드쪽 봐봐 SSD랑 따로 쓰는거 없어? 어 마우스 가 왜 이렇게 그거지? 마우스가 끊긴다는건 도대체 무슨 느낌인건지는 전혀 모르겠네 하드 0% 0% 0% 아까부터 그랬어? 아니면 여기만 그런거야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거 같더니만 계속 마우스가 톡톡 끊기고 있었네 미안해 마우스는 무선이지 어 그 유선도 같이 옆에 구비해놔 그래야 무선이 문제인지 유선이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 배터리 1 문제가 크다라고 마우스는 수명이 다했나? 91%인데 그냥 해보자 일단 나 톱니 받았나? 아 예 드렸어요 그러면 적금 깨고 레벨업해서 한번 써보자 레벨업을 한다고? 그 나 아니 씨발 왜이러지? 나 장난아니야 왜이러지? 왜그런거야 막 끊겨 지금 미친놈처럼 게임이? 어 알탭 한번 해봐 ESC하고 돌아오니까 안 끊겨 어 그 문제 그래픽카드 막 간건데 그거 맛이 간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약간 문제가 있는건데 그거 어? 어? 그니까 너 그래프가 그 뭐임? 3080인가? 꿀리는 사양이 아닌데 오래 켜놨냐? 검토를? 딱히 그렇진 않은거 어? 왜이러지? 기다려봐 미안하네 아니 뭐 달라진게 없을거 아냐 저번이랑 뭐옷? 아니 레이트레이싱 저번에 얘 껐어요 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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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껐어 응 12000원 개미 똥꼬 하나 터뜨리면 된다 기량 하나 찍어야되는거였죠? 그래야 제가 이거 갈갈이 쓸 수 있는거였죠? 그래야 제가 이거 됐으 계속 이상하면 제접해봐야겠네 이거 그래 일단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가 있습니다 어? 예 제접하고 가자 안되겠다 괜찮네요 야 우리 약전하는게 여긴가 본데? 어디? 그니까 그 새끼가 누군데 어딨는데 누가 네펠리 너가 네펠리 루니? 이 새끼는 말도 안걸리는데 그러게 대화 자체가 안되는건 얘 말걸지 말아 어? 저 개새개 스포하는 새끼야 너냐? 너냐? 너 다시 한 번 어? 오 어? 오 우리 여기가 만나서 잘 만났어요 고드릭의 그라프팅 장소에 그치 고드릭 우리가 죽였지 그치 고드릭 우리가 죽였지 이거로 이거로 아 네 그 학습에 있는거 너는 이미 안가고 아버지는 리더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군 이거 이거 저? 아 근데 뭔가 나 좀 나 졌는데 아 졌어? 아 시X 개빠르네 자러 간대 자러 간대 시X 다 자러 간대 애는 마시는 마시진 않고 자기한테 필요없다는데 내가 봐도 그래 누가 갑자기 시발 뭐 밑에 내려가면 지 아빠 만나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? 응 아빠가 아 그리고 여기 상인 있는데 아냐? 그 방울 하나 얻었잖아 우리 아 맞네 어? 왜 없어 뭐야 그 방울은 이 방울이 아니야? 아 우리 저번에 받쳤어 아니 우리 방금 뭐 방울 같은거 얻고 오지 않 아 그니까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지금 내가 가려는데 아 그래? 오케이 알았어 갑시다 저 강화는 이 수레바퀴 써보고 결정할게요 으흠 야 그 매즈매교회가 어디였죠님들? 아 맵이 줌나 많아서 이거 뭐 일단 무기 생김새는 합격이거든 맘에 들어 무거움인게 문제 여깄다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즈매교회 양잡할까 해파리 무기 하나 쓸까 이거 양잡이 낭만일 것 같네 야 근데 그 무기 뭔가 니웅이랑 겁나 잘 어울린다 맞춘 그거 같냐 그래? 어 거북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 그거 그거 아 아 아 여기 밤기사 위압 이게 다예요? 암부의 기도서 암부의 기도서 오 오 낙하 데미지 오 별의 물방울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봤어 야 나도 기도 하나 할 수 있다 이제 나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해? 그거? 가자 예 나 기도할 수 있다 앉아서 응 자 신자가 늘었어요 기억을 누르시면 네 빈칸에다가 뭐 써질 수 있는거 넣으시면 됩니다 장비 장착하듯이 오 근데 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네요 과연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은 자로군요 아니 뭐야 독도로는 기술도 할 수 있었네? 오 뭐야 어깨 너머로 배운게 많구만 그러게 아니 잠깐만 나 뭐야 생각보다 많잖아 뭐야 어 뭐야 나 기도 짱잘해 이게 뭐야 쓰레기 마법이냐 이거 자 어떻게 해 기도 어떻게 해 자 어 왜 그러세요? 죽어 가신데 괜찮으세요? 응 아 너 손가락 성인 없지? 혹시 무기 중에 손가락에 성인이라고 있나요? 저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남아 몇개 있을텐데 기다려보세요 저 그런 무기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? 하나만 오케이 아 있어 발톱 자국의 성인 아 예 그거 그거면 됩니다 예 그거 끼시고요 그 방향키 위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마법 돌아가요 아 예 예 끼고 눌러보세요 이제 클릭 그거는 마시는키잖아요 공격 공격 어 저도 그거 아하 저도 그거 썼는데 오 마법에 재미를 붙였구나 아 그럼 이걸 왼손에 두르고 오른손에 있는 무기가 강화되는건가? 그런 그런 거 인듯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되네 이 무기에는 안발리나봐 어? 왜? 될텐데 이건 마술이라고요? 아 특수무기는 안된데요? 아 특수무기는 안된데요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는데? 어우 지팡이 형아 너가 나보다 지능이 높아서 마법은 오히려 너가 더 쓸게 많을걸? 뭔데? 뭔데 이거 뭔데? 이야 마검사네 근데 그 그 광부들이 광물 캘때 쓴거 아냐고? 아 그랬나 왜 자꾸 물 마셔요? 마시면 안됩니까? 여기 앞에 이거 팥톱볼도 있는데 마시면 안되요 좀? 어 좀 띠껍나봐 좀 마십시다 그거 차징도 된대 꼭 놀러봐 아 그래 그 칼 뭐야 그 칼 뭐야 잘못 들었어 좀 멋있는 검이 뭐가 있을까? 멋있는 검? 응 뭐 직검 그런거? 아 좋아 의장직검으로 보여줄게 어 방금 내가 어 얜 안되고 의장직검 어 특수이라 안되 협 협차로 협차로 보여줄게 어허 오오 어디야? 야 근데 너무 짧아서 멋이 없어 긴걸로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약간 도 같은거 없나요? 이거 어떻습니까? 짧아요? 좀 아쉬운데 짧아요? 더 짧아졌는데요 짧아요? 음 오 좋아요? 굿 아 오늘 목이 많이 타시나본데 이야 근데 왜 독은 안발려? 독이 진짜 발리지 않아 거기? 아 여기 여기에 독은 안돼 마너 없는거 아니야? 아 독은 또 기도래 예 독 쓸모없어 근데 아 왜 그래? 독은 기도라서 어 그거 끼면 되는거 어 마너 없지 아 지금 독 빠 얼음 발려서 안돼 앉아봐 그럼 저기 안돌리잖아 저yr 초보임 may 안 exacerbated 어? 그거 왜 안.. 안.. practiced 오오오오오오 파... 이야 근데 그걸로 존나 Elo 거 있잖아. 그걸 ㅈㄴ 때리는 거 보다 이거 팍! 하는 게 끝이야. 그래서 안 쓴 그거. 마법 신나네? 그래도 괜찮네. 약간 나쁘지 않아. 마음에 들어.